회계 오류와 고객 만족도 조작으로 지난해 코레일이 문제가 됐었죠. 이에 대해 관련자 전원 해임, 그리고 성과급 환수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지급된 성과급이 제대로 환수됐을까요? 취재를 해본 결과, 6년 전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도 제대로 환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회계 오류로 1천억 원 적자를 3천억 원 흑자로 보고한 코레일에 대해 인사 조치와 함께 총 7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코레일은 2014년에도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서 1인당 140%, 약 평균 250만 원이 지급된 성과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당시 환수됐어야 할 성과급 중 총 17억 원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환수는커녕 최악의 경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 중 상당수가 퇴직한 상태이고 이들 대부분이 환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측은 현직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는 이뤄진 상태고 퇴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된 사람들만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평가 지표를 부풀린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환수라는 중징계 발표 못지않게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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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CNBC 권준수입니다.